레슨 세븐 7과 입니다. watch out 이라는 제목의 단원입니다. 조심해 라는 뜻이죠. 이 과의 의사소통 기능에서 중요한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당부하기 좀 make sure you don't play with the knives. make sure 하면 분명히 해라 확실히 해라 라는 거죠. 자 니가 don't play with knives 칼을 가지고 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라 하면은 칼 갖고 절대 놀지 마 이 소리죠. i will keep that in mind. keep in mind 하면은 이제 명심하다. remember 의 의미입니다. 자 명심할게요. 그 다음에 부탁할 때 can you do me a favor 자에게 호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거든. can you do me a favor? 자 그 말은 부탁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 소리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what is it? 그게 뭔데요? 자 밑에 언어 형식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합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자 그리고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인데 the party will be held at 7 p.m. 수동태라는게 이제 비동사라면 pp 붙이는 거죠. 조동사가 들어갔을 때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파티가 열릴 것이다. 자 7시에 열릴 것이다. 라는 건데 자 요거 문법 지문 쭉 뒤에 넘겨서 문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8쪽을 펴기 바랍니다. 문법. 교과서 그래머라고 되어 있죠. 자 분사 구문입니다. i study math. listening to music. 자 이게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원래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꾼 겁니다. i study math. 나는 수학을 공부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 말은 while i am 자 while i listen to music. 자 이런 문장이었는데 뭐 많은 동안에 내가 음악을 듣는 동안에 수학을 공부합니다. 자 또는 as i listen to musi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를 없애고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 겁니다.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동사 원형에 ing.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면은 뭐 하면서 라고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는 수학을 공부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자 그래서 분사가 이끄는 구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며 자 분사라는 게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ing로 시작하는 현재 분사 구문이 있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pp로 시작하는 과거 분사 구문도 있습니다. 자 이유 조건 시간 동시동작 양보 이때 양보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에 조건은 뭐뭐라면 뭐뭐때 뭐뭐라면서 동시동작 뭐뭐라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낸다.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이 접속사가 because 이유죠. 자 조건 if가 들어가 원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as, although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ing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뜻 자체는 접속 생략된 접속사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은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할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들어서 부사구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있죠.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mr. white while 없애고 i 없앴고 이거는 비동사란 말이야. 그러면은 being을 써줘야 되는데 보통 being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being은 그래서 다 없애고 나면은 walking along the street 길 따라 걸으면서 나는 white s를 만났다 라고 문장을 줄이는 거죠. 자 그리고 분사 구문 만들 때 부사절과 추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자 봐봐 as it was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지. 근데 이 it 라는 게 뒤에 나오는 we 하고 다른 주어잖아. 그러면은 분사 구문 만들 때 접속사 없애고 이거는 살립니다. 살리고 동사 원형의 ing입니다. being getting it being getting dark 자 그래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곧 되돌아갔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나시나 내버렸습니다. 자 she had to leave only because she didn't have much time. 자 이거 접속사 없는 부분은 손대면 안됩니다. 이거 자 이게 접속사죠. 자 이게 부정어니까 not having much time을 먼저 써도록. 물론 뒤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she had to leave only 빨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분사 앞에 접속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 자 원래는 이제 접속사를 다 없애는 게 원칙이지만 자 이게 접속사 살려놓고 그냥 ing 쏘도 자 괜찮다라는 겁니다. 접속사 쓰고 ing 쏘도 자 그리고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앞선 경우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앞에는 head pp 자 과거 완료가 들어가고 뒤에는 과거 시제죠. 그냥 이거 자 시제가 틀릴 경우에는 having been sick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having been having pp를 쓴다라는 겁니다. having pp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대부분 생략하지만 보호가 명사일 경우나 분사가 아닌 경우에 보통 접속사 없이 being을 생략하지는 않는다. 자 접속사 없애고 주어 없애고 이게 non-li 형용사잖아. 자 그럴 경우에 그냥 being non-li 바로 써준다라는 겁니다. 접속사 없어도 돼.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 구문은 being이 생략된 것으로 수동의 열미를 갖습니다. seeing 하면은 이제 자 앞에 being seen이죠. 위에서 바라봐진다면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과거 분사는 위에서 바라봐진다면 허리케인은 자주 평화롭게 보인다. 자 설명이 좀 많이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듬어 봅시다.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옆집에 살면서 자 산다 할지라도 나는 셀덤은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그녀를 거의 못 본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부자다. he could buy such a big house 부자기 때문에 지금 being rich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문법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비동사 다음에 자 과거 분사 쓰는 건데 뭐 뭐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 조동사 조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비동사의 동사 원형 그냥 b가 생으로 들어가죠.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왜요? 조동사죠. 그래서 동사 원형 들어갔죠. 파티가 열릴 것이다. 일곱시에 이렇게 되죠. you must keep accurate record 하면은 정확한 기록을 유지를 자 해야 된다. 보관해야 된다. 자 목적어를 제랍해 갖다 쓰는 게 이게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반드시 보관이 되어야만 한다. 너의 의해성 자 그대로 써주고 must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b pp 써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부정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에다 cannot 하듯이 조동사에다 not을 will not 이런 식으로 not을 바로 붙인다. 라는 거 의문문에서는 이제 can you 하듯이 조동사를 앞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consider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법 그 법이 개정될지 the law가 주어죠. how the law might 조동사에 나왔어 be reform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주어가 지금 사물이거든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자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거 없이는 nothing could be d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do, did, done 어떤 것도 행해질 수 없다 그녀가 허락 없이는 넘어갑니다. 자 이게 두과 문법이네 이 과에서 자 이제 앞에 자 이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유감히게도 본문이 좀 길어 실과 같은 게 제일 길다고 봐야 돼 156쪽 자 본문을 펴기 바랍니다. the power of volcanoes 화산의 힘이라는 제목이죠. what do 제주도 시실리 하와이 have in common 자 이 의문사가 나오면서 중간에 두 동사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의문사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뭐 뭐 를 로 해석해야 돼 을 를 로 해석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와 시실리와 하와이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즉 공통점이 뭡니까? they are islands 걔네들은 섬들입니다. 물론 제주도 시실리 하와이는 인팟 인팟 사실 사실 대야 all 아일랜드 그들 모두는 섬들입니다. 어떤 섬인고 하니 과거에서 꾸며주는 거죠. made from 뭐뭐부터 만들어진 화산 분출로부터 만들어진 섬들입니다. 자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진 할 때 made from 이 있고 made of 가 있거든 원래 재료를 뭔지 뭐로 만들어졌는지 재료가 한눈에 알 수 있을 때 from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made from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들입니다. 화산이라는 것은 Volcanoes are very powerful 굉장히 강력합니다. So they are named after Volcano 그래서 이 화산들은 자 named after 하면은 이름 짓다 뭐뭐를 따서 이름 짓다 인데 수동태우 들어갔죠? 자 이 화산이라는 것은 뭐뭐를 따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볼칸이라는 거에 이름을 따서 Volcano 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볼칸이 동격의 심표죠. 즉 로마의 불의신이다 라는 겁니다. They can make a big island appear 사역동사입니다. 뭐뭐를 하게 하다. 이 화산이라는 것은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권형이죠. appear 하면 나타나다죠. 큰 섬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to 쓰면 안 돼요. 큰 섬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they가 주어져 동사가 자 they can make can에 들어가는 건 화산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they can destroy 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라는 것이 음 섬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전체 도시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온 도시들을 폼페이라는 도시처럼 therefore 따라서 they should be studied 이 화산들은 연구가 되어야 됐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달락 nobody knows nobody 3인칭 단수 주어져 동사에 S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분명하게 How many volcanoes there are? 자 간접언문의 어순입니다. How many volcanoes가 하나의 의문사야? 그래서 other가 아니라 they're are 라는 거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 의주동의 어순으로 간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화산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 according to scientist 과학자들에 따르자면 they're about about 숫자 대략이죠. 과학자들에 따르자면 1,500 active volcanoes above sea level 자 above sea level 이라고 그렇습니다. sea level 해수면 해수면 위로 자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돌출된 바다 위로 150개의 활화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50개 1500개의 활화산들이 존재합니다. 해수면 위로 many more 더 많은 것들은 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they are hard to locate 발견하다 위치를 찾다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still 꼭 알아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have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large number of them 자 a number of 하면 수많은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a가 더로 바뀌면 안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a number of 가 many거든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습니다. 수많은 화산들을 지금까지 so far many of the volcanoes on the earth 지구상에 많은 화산들은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른 몸으로 따라서 불의 고리를 따라서 불의 따라서 자 어떤 불의 고리인고 하니 관계되면서 합니다. 불의 고리라는 선행사가 지금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동사에서 들어갔습니다. 서클스 둘러싸는 태평양을 둘러싸는 불의 고리를 따라서 자 많은 화산들 지구상에 많은 화산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불의 고리 지역을 그 불의 고리는 대략 40,000km 길이 많았더라도 4,000km 입니다. 그리고 It is home to around 75% of the world active volcanoes 전세계 활화산의 75%의 집입니다. 라는 것은 전세계 활화산의 75%가 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인도네시아 alone has over 120 active volcanoes since the country lies on the ring of fire 인도네시아 하나만 하더라도 120개 이상의 활화산을 갖고 있습니다. since가 because랑 똑같은 거죠. 뭐 때문에 그 나라가 자 라이스 온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다? 뭐뭐에 놓여있답니다. 거짓말하다 아니죠. 그 나라가 놓여있기 때문에 불의 고리 지역에 놓여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이 불의 고리는 또한 지역입니다. 자 관계부사 장소 다음에 관계부사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계에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웨어를 두 단어로 바꾸면은 인위치로 바꿀 수가 있죠. 관계부사는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F 를 쓰세요. 제스도어 시실리 그리고 하와이는 모두가 섬입니다.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 과학자들에 따라자면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뭐가 있다 대략 1500개의 활 화산이 Underwater 물 밑에 있다 아니죠. 물 위에 Above sea level 나왔죠. 자 이거는 틀린 겁니다. Many of the Volcanoes on Earth Are 지구상에 많은 화산들은 위치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따라서 불의 고리를 따라서 둘러싸는 태평양을 둘러싸는 불의 고리를 따라서 위치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75%가 불의 고리 지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Southern Volcano 갑작스러운 화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워킹 오늘 컴필드 원 데이 인 나인티 자 43 1943년 어느 날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자 중간에 문장의 ing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중간에 심표가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ing로 시작하고 중간에 심표가 있다. 뭐 뭐 하면서 자 원래는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던 거죠. while 대요 그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멕시코의 농부들이 발견했습니다. something surprising 놀라운 어떤 것을 자 어떤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을 꿈입니다. surprising thing이 아니라 something surprising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버나인은 하룻밤만에 뭐뭐 위에 플랫 평평한 옥수수 밭에 화산이 솟아올랐다라는 거죠. 주민들은 자 let's watch it 지각동사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죠.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까지 쓸 수 있습니다. 2는 안되죠. 주민들은 지켜봤습니다. 그 화산이 커지는 것을 100미터 이상 높이로 커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within 뭐뭐 안에 일주일 안에 자 평평한 평지에서 산이 솟아오른거야 100미터 이상 더 볼케이노 그 화산은 자 파티쿠틴 이라 페리쿠틴 이라고 불리워졌는데 keep ing 계속 뭐뭐 하답니다.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성장을 멈췄습니다. 1952년 그로부터 9년 뒤 424미터 높이에서 성장을 못했고 9년동안 쭉 화산이 자랐다. You may think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산이라는 것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오직 지구에서만 on earth 지구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have been discovered 화산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어 왔습니다. On other planets too 다른 행성에서도 such as Mars such as 뭐뭐 같은 이죠. 화성과 목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화산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In fact 사실 올림프스 먼스 화산에 있는 지형이야 화산에 화산이 아니고 화성에 화성에 있는 올림프스 먼스라는 지형은요 It's the largest 가장 큰 알려진 화산입니다. 태양계에서 지구가 아니라 It's volume 이것의 부피는 대략 배수를 시간이 아닙니다. 100 times 하면 100배 더 크다라는 겁니다. Then 뭐보다는 Death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피를 대신하는 거죠. The volume of 죠. 부피보다 마우나로아의 부피보다 100배 더 큰 것입니다. 마우나로아 동격의 심폐입니다. 가장 큰 지구상의 화산 화성에 있는 화산은 어마무시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보다 100배나 더 크다. 분사구문입니다. INGC하고 여전히 심표가 있죠. Being very powerful and dangerous 접주동입니다.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화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화산은 Do 함 하면 피해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수거입니다. 사람한테 많은 면에서 인간한테 피해를 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칩니다. 또는 사람들이 아마도 집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크랍스 곡식들이 아마도 파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공교통 비행기끼리 can be threatened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수동태죠. can be threatened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산은 또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half effect on 입니다. 온까지 외우세요. 뭐뭐에 영향을 주다. 전세계 날씨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산 분출은요 수트 내뿜 다는 거죠. 쏘 다는 건데 많은 재를 내뿜고 먼지를 허공에 공기중에 내뿜게 됩니다. 분사 고문입니다. and if prevent 해서 그리고 그것은 막아버립니다. 일부 햇볕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방해 하면서 일상적인 기후 패턴을 방해 하면서 중요한 어려운 수거 하나 나왔습니다. prevent from ing 죠. prevent a from ing a ing 하는 걸 막다 방해 하답니다.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막으면서 일부 햇볕들이 도달하는 거 지구에 도달하는 햇볕이 도달하는 걸 막아줍니다. 막아버립니다. 화산재가 따라서 일상적인 기후 패턴을 날씨 패턴을 방해 하면서 됐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진짜 많이 나옵니다. prevent a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keep 써도 됩니다. keep a from ing stop hinder 다 외워야 됩니다. h-i-n prohibit a from ing 라는 거 a가 ing 하는 거 막답니다. prevent keep stop hinder prohibit a from ing 다음 문장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면 t 일치하지 않으면 에프를 쓰세요. 화산이라는 것은요. 발견되어 왔습니다. 다른 행성에서도 또한 화성과 목성 같은 맞는 얘기입니다. The volume of Mauna Noah The last volcano or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인 Mauna Noah의 부피가 100배 더 큽니다. 뭐보다는 부피보다 화성에 있는 올림프스 먼스의 부피보다 100배 더 큽니다. 거꾸로 됐죠. 틀린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면 길죠. 자 deadly volcano 치명적인 또는 죽음의 화산의 형용사입니다. 죽음의 ly로 끝났지만 형용사입니다. 죽음의 화산이라는 제목이고 소제목 마운트 산이죠. 탐보라 산은 언액티브 활화산인데 몸의 위에 있는 아일랜드 순바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순바와 의 순바와라는 섬에 있는 활화산인 마운트 탐보라 산은 이럽티드 분출했습니다. 1815년에 분출했습니다. 그 분출은 죽여버렸습니다. 몽모된 이상을 만명 이상의 주민들 10,000 10,000 레지던트 주민을 죽였습니다. It also caused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화산은 또한 unusually 특이하게 일상적이지 않게 추운 여름에 원 추운 여름이 여름을 일으켰다. 전세계적으로 그 다음 해에 전세계가 싹 여름이 추웠다. 라는 겁니다. 화산재 때문에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큰 화산이 터졌나봐. 자 What 하는 것 이란 뜻이죠. 관계대명사입니다. 화산들이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한테 그러나 항상 나쁜 영향만 주는 건 아닙니다. The Soil 그 토양인데 Near 근처에 있는 화산 근처에 있는 토양은 좋습니다. 농업을 위해 좋습니다. 화산은 또한 훌륭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죠. 관광지 Tourist Attraction 하면 관광지라고 보세요. 훌륭한 관광지 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나오고 있습니다. INGC하고 심표가 있습니다. 뭐 뭐 하면서 Looking for 하면 찾다. 환상적인 풍경을 찾으면서 자 수많은 사람들이 멋진 풍경을 찾기 때문에 밀년스 수백만의 숫자 천 이상 나오면 그냥 맨이라고 보면 돼요. 수많은 관광객들은 방문합니다. 제수도 한라산을 시실리에 있는 에트나산을 하와이에 있는 다이아몬드 해들을 해마다 방문합니다. 관광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화산의 장점 토양이 비옥하다. Volcanoes Can be used 화산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유스도 동사원 영모모 하기 위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랜드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바꿉니다. turn a turn a into b a를 b로 그 섬의 화산들의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꿉니다. 화산들이죠. V-O-L-C-A-N-O-E-S 이게 화산들인데 복수잖아. 복수의 소유격은 그냥 요렇게 한 번 더 뭐 뭐 에 할 때 S로 끝나는 단어는 어퍼스루프 다음에 S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화산들의 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투데이 오늘날 People Around the World 전세계 사람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법들을 살 방법이야. 자 더 큰 조화를 가지고 화산과의 조화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are helpful 전세계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More ways will be found soon. 더 많은 방법들이 곧 발견될 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과 또 본문 아주 길었던 본문입니다. Because Volcanoes are very powerful and dangerous 화산은 강력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They do harm to people in many ways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맞죠. What Volcanoes do is always bad for humans 화산이 하는 일은 항상 인간한테 나쁘게만 합니다. 아니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과 본분을 봤습니다. 제일 앞으로 돌아와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어를 외우기 바랍니다. 단어 테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